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수술을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특별한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딸이 갑작스레 숨졌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대학 새내기 19살 A씨. 지난달 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진 A씨는 엿새 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낮 12시 40분쯤 수술을 시작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수술은 잘 끝났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료진 설명을 들었지만 A씨 부모는 큰 걱정 없이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병원 측에서 A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며 중환자실로 옮겼고 그날 저녁 6시 20분쯤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기저질환도 없이 건강했던 딸이 꿈도 펼치지 못한 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취 기록지에서 수술 도중 마취 3명이 급하게 오간 기록을 확인하고 이들의 동선 및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과 마취, 후속 치료 등 전 과정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마치고 상처를 봉합하려는데 갑자기 환자의 맥박 등 활력 징후가 떨어져 CPR 등 응급처치했지만 숨졌다며 폐동맥 색전증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제 낮 1시 49분쯤 아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톤 화물차가 멈춰 서 있던 25톤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65살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내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북대전 A씨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 불은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18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앞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교사이던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을 맡기 어렵다 말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결혼 전으로 몸무게 차이가 얼마냐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모욕성 발언을 한 교장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발언이 모욕으로 인정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60대 B씨가 소유한 청양군 남양면의 땅에 배나무 한 그루와 대추나무를 허락 없이 심은 뒤 배나무의 배가 열리자 배 10여 개를 따간 73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9곳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예산군과 금산군, 강원도, 고성군 등 9곳이 늘었고 예산은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예산구는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출생하수도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31명, 지난해 28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